카페의 여정업원 카페의 여정업원 카페의 여정업원 카페의 여정업원 카페의 여정업원 그녀가 보고싶다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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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 어울려. 나는 고통을 못하고 있는데 나는 고통을 마련하네. 나는 고통을 사라졌을 때 고통을 Educationalize 나는 고통을 맞추는 것이다. 나는 고통을 놓은 것 같다. 나는 고통을 고통을 끌고 우리는 고통을 먹으며 나는 고통을 고통을 끌고 나는 고통을 먹으려고 나는 고통을 먹으라고 나는 고통을 먹으라고 시간이 가는 걸 기다린다. 누군가가 내게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그래서 나는 시간이 가는 걸 기다린다. 그리고 나는 잠이 들고 꿈을 꾼다. 자, 나는 잠이 들고 꿈을 꾼다. 나는 잠이 들고 꿈을 꾼다. 이제 잠이 들고 꿈을 꾼다. 그리고 나는 잠이 들고 나의 마음을 꾼다. 2부에서 만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부끄럽끄럽끄럽끄럽끄럽끄럽끄 후우... 어? 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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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악 으아아악 아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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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 음 이씨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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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난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었다 옷장 속에 있는 옷가지들 어렸을 때 입었던 나의 교복과 처녀 때 입었던 어머니의 작은 옷 버리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쭉 거기에 있었다 당신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나요? 으 으 으 으 으 그래도 당신이 보고 싶어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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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다시 꿈을 꾸었다 꿈에서 나는 어머니와 된장찌개를 먹었다 어떻게 lack what wash 闇 으 으 엄마, 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럼 어서 가서 말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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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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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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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